Q.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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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합시다! 제가 우정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 이거 집중하게 내가 몇 번 했지? 일곱 번이었잖아! 일맛어! 어렵네요 이거 저희 우정은 여기까지로 와 저희 우정은 여섯 번까지 우정 테스트 제가 오늘 게임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왜 칼을 하는 거야? 싫어요 왜? 알겠어 알겠어 우정 테스트 우정 우정 3,4,5 약간 이런 제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제가 좀 센스가 있나 봐요 센스하면 조슈하니까 센스하면 조슈하죠 3행시 보여주세요 아 3행시 가능하죠 아 5행시 우정 테스트로 5행시 네 우 우정은 깊어 나랑 너랑 정 정하나 테 테스트도 필요 없어 우리 우정은 오 스 스 스페셜하니까 우리는 트 트윈처럼 우린 쌍둥이처럼 모든 게 착착 잘 맞는 것 같아 정하나 사랑해 아 정하 씨 이게 영상 편지 안 보여주셨어요? 방금 그게 영상 편지였어요 아 따로 아 따로 정하나 내 친구 정말 우리가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이렇게 다투기도 하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사랑해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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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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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